안녕하세요. 영웅은 글로벌로 해외 주식을 쉽고 재밌게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장비 대표 기업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를 살펴볼 텐데요. 현재 시간으로 3월 16일 기준으로 배당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4월 6일에는 투자자의 날을 개최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시장에서 3%대 강세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날에 다른 반도체 업종들도 가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램 리서치, 마이크론, 브로드컴도 모두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기업의 현재가부터 살펴볼까요? 전일 종가를 살펴볼 텐데요. 해외 주식 현재가 창 2010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영웅은 글로벌의 검색창에 들어가서요. 2010 검색해주면 해외 주식 현재가 창이 뜨고요. 브로드컴 보면 1.57% 올랐고 먼저 다른 종목들 한번 살펴볼까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2.90%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살펴볼 텐데요. 이 종목은 종목 티커가 AMAT죠. AMAT 검색해 보겠습니다. AMAT 자 검색을 해보면 3.15% 상승 마감했고요. 장중에 5%대로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118US 달러선에서 마감을 지었고 나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반도체 및 반도체 장비 대표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가 총액은 1,800, 1,087억 달러 그리고 하나로 치면 약 123조원입니다. 이 화면에서는 뉴스, 재무, 적정주가, 투자의견, 배당까지 이렇게 한 화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도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먼저 뉴스란을 한번 볼까요? 이 뉴스란에서는 이 종목에 대해서 공시나 속보 같은 거, 다양한 뉴스들을 이 종목 맞춤형으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뉴스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3월 15일에 나온 뉴스를 보면요. 배당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는데 0.24달러를 지급하겠다라고 관련된 내용이 공시가 됐고요. 배당 기산일은 5월 26일, 지급 예정일은 6월 17일이라고 합니다. 먼저 이 배당부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지금 배당을 인상하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전일에 지금 주가가 좀 오른 채로 마감을 했는데 이 배당에 대해서는 영웅은 글로벌에서 2653 화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 2653 검색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그동안에도 현금 배당 분기별로 지급을 했었고요. 그동안에는 0.22달러 정도였는데 이거를 0.24달러로 배당금을 올리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지금 이 화면에서는 배당 수익률이나 배당 성향도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2010 화면으로 돌아와서요. 여기에 재물을 한번 눌러볼게요. 이 재물을 누르면 지금 실적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표가 나오는데요. 2020년 결산으로 볼 수가 있고 2020년 4분기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2020년의 실적을 보면요. 매출액이 172억 달러로 나왔고요. 영업이익도 44억 달러 정도로 나오면서 매출액은 전년 대비해서 18% 올랐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31% 정도 오르면서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재무도 자세하게 볼 수 있는 화면 번호 알려드릴게요. 재무 현황은 2623 화면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2623 검색해 볼게요. 보시면 연간으로도 볼 수가 있고 분기별로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 그리고 대차 대조표, 현금 흐름표, 재무 비율까지 볼 수가 있는 화면이 나오고요. 지금 회계 년도 1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매출이 51억 6천만 달러, 영업이익은 12억 8천만 달러로 발표가 됐다고 합니다. 이 부분도 여기 현재가 창에서 보시면요. 뉴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2월에 지금 실적이 나왔었기 때문에 2월 19일자 기사를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자, 보시면 2월에 여기 회계 년도 1분기 기준으로 실적이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고 발표가 났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해드렸던 내용이 여기 기사에 있으니까 이 뉴스 화면도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증권가에서도, 국내에서 증권가에서도 오늘도 리포트가 나올 만큼 AMAT에 대해서도 리포트가 다양하게 지금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각국이 지금 반도체 생산 확보에 좀 열을 올리고 있고 아시아나 유럽이나 미국 기업도 투자를 강화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 AMAT는 작년뿐만 아니라 올해도 2021년에도 실적 성장이 더 확실시 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중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의 많은 반도체 공장들이 일시적으로 문을 닫는 일이 있었죠. 그런 반면에 집콕족이나 재택근무족들이 늘어나면서 노트북이나 전자기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수요를 채우기에 반도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 부족 현상, 품귀 현상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고요. 2020년을 넘어서 2021년에도 더 잘 갈 수 있다고 보네요. 저는 여기서 어플라이라고 하니까 실적이 좀 더 잘 갈 수 있지 않을까 좀 플라이플라이 날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런 긍정적인 리포트를 보면 주가에도 이게 반영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재무 현황을 보여줬는데 제가 이 재무제표 현황에서는 항상 여기 상단의 버튼을 통해서 재무차트에 들어가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좀 새로운 방법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재무차트도 화면 번호가 따로 있는데요. 기억해 주세요. 0606 화면으로 가시면 됩니다. 자 여기 검색창에다가 0606 검색하시면 이게 바로 재무차트가 나오는 건데요. 여기에 보시면 이걸 좀 이렇게 당겨서 볼까요? 당겨서 볼까요? 자 이렇게 보면 여기 영업이익이 나오고 순이익도 나오죠. 근데 여기 여러분 이 점이 보이시나요? 지금 동그라미 점에다가 가까이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2019년에 영업이익이 얼마였는지 2020년은 얼마였는지 그리고 원로도 볼 수 있고 분기별 연간으로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기별로 보셔도 여러분 2018년, 2019년, 2020년 이렇게 해서 영업이익이 잘 나왔다. 그러니까 실적이 좀 잘 나왔을 때 주가도 같이 조금 그래프가 오름세를 나타냈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무차트 화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각종 지표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여기 옆에 메뉴가 보이시죠? 여기서 자 보시면 재무지표가 나오고요. 아 이거를 제가 재무치표 말고 종합차트에서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이렇게 해서 재무차트를 보여드렸고요. 이번에는 종합차트 화면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재무지표에서는 이런 다양한 시장평가 지표랑 안정성 비율, 대차 대조표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종합차트 화면 번호는 잘 알고 계시죠? 0601로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0601 검색해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의 차트를 열어봤습니다. 자 먼저 지난 2월 19일에 124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3월 16일에는 118달러로 어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여러가지 지표를 추가하는 방법 추세지표, 변동성 지표, 모멘텀 지표 이런 다양한 지표들이 나오고요. 기타 지표를 한번 눌러볼게요. 여기서 보면 목표가랑 적정주가, 배당, 실적발표 이런 거를 추가할 수가 있는데요. 자 먼저 목표가 이렇게 누르시면 지금 여러가지 주요 기관에서 목표가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 목표가가 어떻게 추위가 나타나는지 그래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주가를 눌러보면 적정주가는 어떻게 나오는지 이건 역시 그래프로 볼 수 있는데요. 한번 크게 확대해서 볼까요? 이렇게 쭉 잡아서 보면 지금 적정주가의 그래프 추위는 이렇게 가고 있고요. 하늘색 선으로 가고 있고 이 좀 짙은 녹색의 선이 목표가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격차가 조금씩 벌어지고 있기도 한데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목표가는 이 정도인데 현재 주가는 어느 정도 왔는지 그리고 적정주가는 그러면 얼마인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프로도 살펴볼 수가 있고요. 이걸 또 화면 번호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목표주가를 보는 방법부터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요 해외기관에서 낸 투자의견과 목표주가 어디서 볼 수가 있다고 했죠? 바로 2663 화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2663 화면에 들어가 볼게요. 자 AMAT에 대해서 지금 여러 기관들에서 목표가와 투자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있습니다. UBS에서 애널리스트가 발표한 게 투자의견 보유로 제시했고요. 목표주가를 116달러 선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 당시에 추천일 종가는 119달러였고요. 이때 지금 맞는 목표가를 제시를 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이 화면에서는 여러 주요 기관에서 어떻게 목표가와 투자의견을 내고 있는지 비교해 볼 수 있으니까요. 투자를 하실 때도 계획 세우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630 화면에 가볼게요. 여기 가면요.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인지 적정한지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그래프로도 확인했던 거죠. 보면 3월 15일에는 100달러가 적정하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지금 종가가 118달러였죠. 그래서 고평가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자료는 어디를 기반으로 하냐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식평가 설명 팝업창이 뜨는데요. 해당 자료는 모닝스타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바탕으로 구성돼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정 주가와 투자의견, 목표가까지 보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주식현재가창 한 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주요 종목에 대해서 투자의견을 아까 전에 투자의견을 2663 화면에서 봤다면 여기에 대해서 리포트가 나온 것들도 간략하게 지금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 화면도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대표 종목인 AMAT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반도체 장비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견고한 입지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관련해서 좋은 소식들 나오는지 영웅은 글로벌 통해서 뉴스도 찾아보시고 차트도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해외 주식에 대한 알찬 정보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 안녕! 대회 기간은 2021년 2월 8일부터 3월 26일까지 투자 시 원금 손실에 위험이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